우와 gv70의 이열 공간이 이정도라면 좀 더 큰 이열 공간이라고 해서 gv80을 구입해야 할까요? 안녕하세요 정확한 신차 정보를 알려드리는 연목그룹입니다. 올해 하반기의 주인공이라고 할 수 있는 제네시스의 두 번째 SUV인 gv70이 빠르게 베일을 벗고 있습니다. 지난 영상에서는 글로벌 경쟁차량이라고 할 수 있는 bmw, x3, 벤츠, glc, 아우디, q5와 외부 제원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휠 베이스 사이즈를 비교해서 알려드렸습니다. 가장 큰 사이즈에 속하는 벤츠, glc와 유사한 휠 베이스를 제공하면서 호류원 구동 특성상 좁은 실내 공간 때문에 걱정하시는 분들이 많았을 것 같은데요. 조금 마음이 편해진 것 같습니다. 돈급인 g7 공간은 좀 다르게 많이 부족하지 않는 적당한 실내 공간을 제공할 것이라고 알려드렸습니다. 연목그룹 채널에서 예상하는 휠 베이스의 수치는 2865에서 2875mm로요. 수치는 어렵기 때문에 차량으로 쉽게 설명을 드리면 중형 SUV인 산타페가 2765구요. 소렌토가 2815mm입니다. 이보다 훨씬 긴 휠 베이스를 제공하는데 높이에 해당되는 전구의 경우 훨씬 낮죠. 이런 이유 때문에 바닥에 깔려있는 것처럼 압도적인 자세를 자랑할 것 같습니다. gv70은 산타페와 비슷한 길이의 전장을 제공하는데요. 산타페 정도의 크기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은데 여기에 높이가 80mm가 더 낮고요. 폭이 10mm가 더 넓기 때문에 이렇게 말씀드리면 상상이 좀 되시죠. 압도적인 자세의 스텔스기를 연상시킬 것 같네요. 이런 디자인은 국내 차량에서 처음 선보이는 SUV 디자인으로요. 산타페나 소렌토 등의 대중차 SUV와 확실하게 차별화되는 점입니다. 이해를 돕기 위해서 비교 사진을 준비했습니다. 산타페의 전장이 4770mm구요. gv70의 전장이 약 4700mm라고 보면 약 7cm 정도의 산타페가 좀 더 긴 사이즈를 제공하겠지만 전거는 확실히 gv70이 80mm 즉 8cm가 좀 더 낮으면서요. 한눈에 보기에도 정말 많이 다른 모습이죠. 만약 도로에서 만난다면 gv80을 처음 봤을 때 그 느낌 이상으로 자세에서 놀라게 될 것 같네요. 외부 디자인이 공식 티저로 공개가 되면서 실내 디자인이 더욱 궁금해지고 있는데 소중한 실내 사진을 구독자께서 제보해 주셨습니다. 소중한 제보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gv70의 실내 디자인은 그동안 여러 번의 영상으로 알려드렸었죠. 하지만 브라운 계열의 실내 공간은 이번에 처음 보는 것 같습니다. gv80에서 제공하는 둠베이지 투톤과 비슷하지만 좀 더 진한 색상으로 국내 소비자는 흐린 색상보다는 좀 더 진한 색상을 선호하는 것 같습니다. 블랙 계열의 실내 공간은 단정하고 적당히 고급스러운 느낌이었다면 좀 더 밝은 브라운 계열의 실내 공간은 완전히 다른 차량처럼 블랙 색상에서 느낄 수 없었던 고급스러운 느낌을 받을 수 있네요. 브라운 색상의 실내와 기존에 포착된 블랙 색상의 실내를 동시에 비교해 봤습니다. 같은 차량이 맞나요? 분명하게 너무 좀 극명하게 차이가 있어서 마치 다른 차량처럼 느껴지는데요. 위장막 차량의 실내 사진임을 고려해 본다면 실제 차량은 예상보다 좀 더 고급스러운 느낌을 받게 될 것 같습니다. 오랜만에 보여드리는 사진인데 작년 딱 지금의 시점이었죠. 작년 11월에 gv80이 공개가 될 것으로 예상이 되는 가운데 실내 사진이 최초로 포착이 되었습니다. 이 사진 기억하시죠? 한 장의 실내 사진 때문에 70년대로 돌아간 것 같다는 디자인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가 정말 높았었죠. 실제 차량이 공개가 되면서 이런 이슈는 싹 사라졌는데요. 다시 보여드리게 된 이유가 있는데 위장막 차량에서 포착된 사진은 디자인 정도만 이 구성 정도만 알아보는 용도로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실제 차량은 비유가 되지 않을 정도로 더 멋진 점을 참고하시고 계속 보시죠. 포착된 사진을 세부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블랙 색상에서 감흥을 느끼지 못했던 디자인 패턴이 가장 먼저 눈에 들어오네요. 등받이 쪽 시트의 패턴은 다이아몬드 패턴으로 상당히 고급스러운 느낌입니다. 프리미엄 나파 가죽으로 예상되는 시트는 고급감을 높이는 퀼팅과 파이핑이 모두 적용되어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네요. 지금까지 포착돼 gv70을 먼저 보시고요. 실망하셨다면 전혀 실명할 필요가 없을 것 같습니다. 예상하지 못했던 고급스러운 느낌인데요. 상위 차량인 gv80 브러셔의 내용을 보니 최고급 인테리어 옵션이 시그니처 셀렉션2에서 제공되는 시트 디자인과 유사 수준의 시트로 예상됩니다. 그렇다면 이 차량이 최상위 트림의 차량으로 최상위 트림의 실내 공간이라고 유추해 볼 수 있겠는데요. gv80 인테리어 옵션이 시그니처 셀렉션2의 옵션의 가격은 무려 295만원으로 멋있다고 아무나 선택할 수 있는 옵션은 아니죠. gv70에서도 조금 저렴하겠지만 그렇다고 착한 가격을 기대하기는 좀 힘들 것 같네요. 디자인을 좀 더 체크해 보겠습니다. 시트의 고급스러운 패턴 외에도 헤드레스트 하단의 메탈 소재가 상위 트림에서는 함께 제공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또한 인테리어 옵션도 리어로드 내량제가 도어 트림과 센터 콘솔 측면부에 적용된 것을 확인할 수 있네요. 상위 차량인 gv80에서는 옵션에 따라서 3가지 또는 4가지의 우드 내장제를 선택할 수 있었는데 젊은 감각의 gv70에서는 우드나 카본, 메탈 등의 다른 소재가 여기서 함께 제공될 것으로 예상합니다. gv70 클럽에서 포착한 사진을 보면 도어 트림과 센터 콘솔 측면부에 검정색상 블랙, 애쉬 재질의 내장제가 적용된 것을 확인할 수 있네요. 검정색상 시트에 너무 무거운 느낌까지 있는데 gv70에서는 밝은 색상 인테리어가 더 잘 어울릴 것 같습니다. 결론적으로 도어 트림과 센터 콘솔 측면부에는 몇가지 내장제를 선택 가능하게 제공할 것 같구요. 좀 더 비싼 시그니처, 세렉션, 투아 같은 등급에서는 나파 가죽 시트에 고급감을 높이는 퀼팅과 파이핑, 헤드레스트 하단에는 메탈 악세사리가 제공될 것 같네요. 조금 다른 각도의 사진을 보니 도어 트림과 센터 콘솔 우드 내장제에 삽입된 패턴의 형상도 알아볼 수 있습니다. 파도 또는 물결과 같은 웨이브 패턴이 제공되는 것 같네요. 도어 트림 위에 메탈 가니시는 경계를 분리하는데 이쪽에 실내 무드 조명인 엠비언트가 제공될까요? 현재까지 포착된 차량에서는 이 엠비언트의 존재를 발견할 수 없었는데 차량의 급을 고려해본다면 제공해줄 수도 있겠죠. 시트 색상과 동일한 색상의 안전벨트 색상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또한 조수석에는 워크인 기능을 제공하는 버튼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뭐 입급해서 이런 건 당연한 것이겠죠. 2열 공간도 제보해 주셨습니다.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인테리어 옵션이 제공된 2열은 기본 옵션 차량과는 차이가 제법 큰 것 같네요. 기본 트림 차량으로 보이는 gv70 테스트 차량입니다. 체험까지 포착된 차량이 대부분 기본 트림이어서 제네스 차량의 급과 맞지 않게 좀 저렴해 보인다는 의견이 많았었죠. 고급 트림과 이렇게 비교해 보니 gv70도 충분히 고급스러운 느낌입니다. 2열 공간도 기본 트림과 고급 트림을 비교해서 보겠습니다. 제가 이해를 쉽게 하기 위해서 대중차 브랜드에서 제공하는 기본 트림과 고급 트림이라는 표현을 드리고 있는데 제네스 브랜드의 차량은 인디오더의 방식으로 단계별로 선택하는 주문 방식입니다. 이 점은 좀 차이가 있기 때문에 양해해 주시고요. 두 사진을 같이 보면 차이가 제법 크죠. 2열 도에도 도 트림을 보며 마감 소재에 차이가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또한 시트의 경우 기본 시트의 경우 제네스 차량이라고 표현하기에는 무색할 만큼 평범해도 사실 너무 평범하죠. 부끄러울 지경인데요. 나파가죽의 퀼팅과 파이핑이 적용된 시트는 고급감에 있어서 상위 차량인 gv80과도 큰 차이가 없어 보이네요. 지금 보시는 이미지가 gv80의 2열 공간입니다. 레그룸 공간 그리고 1열 시트 뒤에 포켓이 메시 타입이 아닌 점을 제외한다면 만약에 gv70에서 고급 사용을 선택한다면 예상보다 큰 차이가 없는 거의 비슷한 수준의 감성을 제공하는 것 같습니다. 제네스 차량만의 특권이라고 할 수 있는 편안하면서도 안락한 시트는 분명한 이유가 있죠. 시트에 에어셀이 장착되어 있는데 에어셀은 공기주머니 정도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런 이유 때문에 동일한 크기의 시트도 승차감과 착자감에서 제네스 차량이 더 편하게 느끼게 되는 이유죠. 안락함의 차이가 곧 승차감으로 이어지고요. 대중차 브랜드와 다른 승차감을 제공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차이점이 있는데 시트의 디자인 즉 형상입니다. 시트의 중앙부를 보며 허벅지 아래를 받쳐줄 수 있도록 앞으로 길게 나와있는 디자인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고급 차량에서 제공되는 익스텐션 시트 기능 이용해 보셨나요? 장거리 운행시에 피로도를 좀 줄일 수 있게 되어 있는데 제네스 차량은 시트의 기능으로 제공되었던 이런 부분들을 디자인에 반영하면서 GV80과 같은 차량에서도 익스텐션 시트 기능을 제공하지 않죠. 모든 시트가 이런 디자인으로 제공되어 있습니다. 이런 이유 때문에 더욱 편하게 느끼게 되는 이유죠. 2열 공조기도 차이가 있는 것 같네요. 고급 사양의 경우 2열의 독립 공조기가 제공됩니다. 디자인에 있어서 GV80과 역시 거의 유사한 디자인이네요. GV80에서 컴포트 옵션을 추가하면 중앙부분에 LCD 공조차이 제공되는 공조기가 제공되죠. 감각적인 디자인의 공조기가 제공되는데 GV80에서는 바람의 세기가 1열과 독립적으로 조절이 되지 않아서 한동안 이슈가 되었습니다. GV70에서는 이런 문제는 당연히 해결되었겠죠. GV70과 GV80의 공조기를 선택한 차량을 이렇게 동시에 비교해 보니 디테일이나 레그룸 공간에서 물론 좀 차이가 있겠지만 VIP나 성인을 2열에 상시 탑승해야 하는 경우가 아니라면 만약 어린 자녀가 탑승하는 경우라며 2열 때문에 굳이 GV80을 구입해야 하는 이유는 많이 줄어들 것 같은데 고민을 좀 덜어도 될 것 같습니다. 당연히 2열 시트는 등받이 각도가 조절되는 리클라이닝 기능을 제공하죠. 전동식으로 작동이 되는지 이 부분은 좀 더 체크해 봐야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GV70에서 전동 사이드 커튼 기능을 제공할까요? 사이드 커튼을 이용해 보면 정말 유용한 기능이죠. GV80은 이 부분에 전동식으로 작동이 됩니다. 세부적으로 설명을 드리다 보니 영상이 예상보다 길어졌네요. 이 부분을 포함해서 다음 영상에서는 GV80에서만 제공되지만 GV70에서는 제공되지 않는 부분을 제가 한 번에 정리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오늘 남은 시간도 화이팅 하세요! 연목구름의 신차 정보가 작은 도움이 되셨나요? 신차 정보를 가장 빠르고 정확하게 얻는 방법 아시죠? 새롭게 출시될 신차 소식이 궁금하다면 구독과 알림 설정을 하시고요. 알림 설정을 하셔야 기다리지 않고 자동으로 받아볼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